지금 듣고 있는 음악 제목이 뭐야? 뭐, 알려주기 싫으면 말고 무슨 일이지? 목숨이 일곱 개쯤 된다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? 알고 있어 잠시 나서볼까? 뭐해? 받아봐 방심하지마 한심하긴 여긴 텅 비었네 다음 기회 같은 건 없어 조준 조준 잠시 물러나겠어 바깥세계엔 재미있는 게 많네 리플레이서에는 엔터테인먼트가 부족했거든 조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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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좀 감사합니다.